안녕하세요. 크리스강의 모르면 나만 손해 TV입니다. 일상에서 놓치지 말고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중요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각 사람마다 태어난 출생연도가 다르죠. 출생연도 끝자리를 홀수 또는 짝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오늘 내용은 특히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이신 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모님, 자녀 등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에 해당한다면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짝수이신 분들도 확인해 보셔도 많은 도움이 되실만한 정보일 거예요. 그럼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통해서 꼭 확인해 보세요. 출생연도 끝자리를 홀수, 짝수로 구분할 때가 있죠. 대표적으로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 혹은 지자체에서 주는 지원금을 신청할 때 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신청 날짜를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서 구분하곤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매년 국가에서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때도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짝수에 따라 대상자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서도 누구는 이번 연도에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고 누구는 다음 연도에 받을 수 있는 등 가족이라 할지라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각자 다릅니다. 2023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는 홀수년도 출생자입니다. 혹시라도 작년에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못했던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이신 분들 중 건강보험공단에 연장신청을 하셨다면 올해 지원 대상에 해당되실 거예요. 2023년은 1955년, 1971년, 1985년 등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이신 분들이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인데요. 여러분은 건강검진 빠짐없이 잘 받고 계신가요? 보통 하반기가 되면 그동안 미뤘던 건강검진을 받으려는 분들이 병원으로 많이 몰린다고 합니다. 아마 연말이 되면 정말 많은 분들이 미뤘던 검진을 받기 위해 병원이 많이 혼잡할 수 있으니 9월, 10월에 올해 받으셔야 하는 건강검진을 꼭 잘 챙기셔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매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를 선정하는데요. 직장 가입자, 지역세대주, 20세 이상, 세대원 및 피부양자, 2064세 의료수급권자가 대상입니다. 문자나 카톡 혹은 우편으로 대상자분들에게 건강검진표를 발송하고 있고 대상자이지만 계속 받지 않고 계신 분들에게는 건강검진 대상자이니 검진을 받으라고 주기적으로 문자, 카톡 등으로 안내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국가건강검진을 받고 이것을 의외로 잘 몰라서 큰일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분들이 금전적인 피해를 입기도 했고 올해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국민들에게 중요 공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몰라서 피해 입으시는 일 없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국가건강검진을 하고 건강검진 결과를 어떻게 안내받고 계신가요? 저는 어디서든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도록 보통 결과 수령 방법을 메일로 선택하곤 합니다. 우리가 국가건강검진을 시행할 때 꼭 선택하게 되는 게 있는데요. 바로 검진 결과 수령 방법입니다. 메일, 우편 등 본인이 편한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수령 방법을 선택한 후 생각지 못한 문자를 받게 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건강검진 결과를 안내하는 문자인데요. 건강검진 보고서 발송 완료라고 오기도 하고 국민건강보험 건강정보복이라는 내용으로 발송되기도 합니다. 건강검진 한 후 보통 결과를 많이 기다리다 보니 미리 발송해줬나 보다라고 반갑게 생각하면서 무심코 문자를 확인해 보게 될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 내용을 꼭 알고 계셔서 더 이상 피해 입으시는 일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건강검진 결과 정보를 개인에게 안내하는 행위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즉 건강검진 결과를 절대로 문자를 통해 통보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건강검진을 받을 때 선택한 메일, 우편 등 수령 방식을 통해서 결과를 안내하지 절대로 공단에서 직접적으로 문자로 검진 결과를 발송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하는 것은 문자, 카톡 등을 통해서 검진을 독려하는 안내 내용일 뿐이지 그 외에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으니 확인하라는 링크는 절대로 발송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최근에도 이런 문자가 무더기로 발송되어서 여러 피해자들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이런 문자를 받게 됐고 무심코 문자 안에 있는 결과를 볼 수 있다고 사칭한 링크를 클릭했다면 생각지 못한 큰 금전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를 입력하라고 해서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휴대폰 안에 담긴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주소록 등 개인정보가 즉시 노출됩니다. 실제로 소액결제 피해를 입은 분들도 있습니다. 휴대폰 소액결제가 여러 차례 일어났지만 소액결제 차단을 미리 해놓은 분들의 경우는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휴대폰 소액결제 차단은 미리 신청해둘 수 있는데요. 평소에 휴대폰으로 카톡, 문자, 전화, 유튜브 시청 등만 하시고 특별하게 필요한 걸 구입하기 위해 휴대폰 소액결제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미리 소액결제 차단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런 스미싱 문자 피해뿐만 아니라 구글 결제, 사기 피해 등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소액결제 및 콘텐츠 이용료 차단 등도 필요한 과정이기도 한데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용하시는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셔서 소액결제 차단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콘텐츠 이용료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것도 이용하지 않는다면 혹시 모르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 고객센터에 함께 차단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본인이 평소에 휴대폰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에 따라서 결정해서 신청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했던 국가 건강검진 결과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지난 건강검진 결과를 확인하면서 이번에 새롭게 받은 결과지랑 비교하면서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회해보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건강인 클릭 나의 건강관리 클릭 건강검진 결과 조회 클릭 후 로그인하면 이전의 검진 결과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과 비교해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 이번에 국가 건강검진 받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본인의 건강 상태를 한 번 더 비교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무심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큰 금전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모르시는데요. 오늘 영상을 계기로 잘 알고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